지금 난리네요. 이희현정님, 윤채님, 미국 건 메이저 밴드 영입 제의를 거절하고 사거리에 남으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. 그게 되게 소문이 빠르네요. 갑자기 이슈가 됐네요. 미국 메이저 밴드에서 영입 제의가 왔었는데요. 그때 저희가 사거리 그 오빠라는 팀으로 처음 다같이 스케줄을 이동하는 날이었어요. 그래서 단번에 거절을 했었죠. 근데 이제 그 팀에서 1년에 해외 투어를 해서 20억 이상을 벌 수 있다. 이렇게 저를 꼬셔가지고 제가 약간 잠결에 흔들리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멤버들과 같이 해외 투어를 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. 곧 영입 제의가 아니라 사거리 그 오빠가 곧 해외 진출을 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은 요즘에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중국도 큰 시장이니까 현우씨 그러면 어디 공연 어디 상회부터 시작하실려나? 뭐 잡히는 대로 해야죠. 지금 이 사거리 그 오빠의 팀에서 지금 제일 수건 사업이 뭐예요? 제일 먼저 하고 싶다. 이런 건 앨범은 나왔고 그 다음 작업은 뭐 해보고 싶어요? 일단 저희들이 이번 앨범은 사실 저희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래서 그 사거리 그 오빠들이 그 사거리에서 이제 막 만나는 그 시작하는 이야기고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났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정말로 다 같이 뭔가 함께 더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앨범을 일단은 만드는 게 아 앨범을 만들고 싶다. 네 저희의 가장 큰 그건 뭐 아까 지현우씨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. 그죠? 근데 옛날에 친구들끼리 하면 뭐였어요? 네 그럼 어디로 갈까 모르잖아요. 네 그럼 치면 여기 손바닥에 탁 때리면 많이 튀는 쪽으로 가잖아요. 네 네 네 네 그럼 이 사거리에서 한번 그걸 해봐야 되겠네. 어? 괜찮은데요? 해봐야 되겠네. 정서는 어디로 갈지 아직 모른다. 네네네